한국국토정보공사 사진 보여주면 되겠지? 잠깐만 사진이 덕지가 없거든요? 여기? 여기겠지? 그거 보여주면 되지 버스 번호 보여달래 줄 서 랜 이름도 오늘은 이 랜 이름도 莫아 인정하시기 없는 고기 맞지 랜 이름도 랜 이름도 랜 이름도 들고 왔어 먹이지 랜 이름도 욕 영화 15시만두 아 이 대면 형아 맞아 얘 위에 맞아 이거 나눠서 먹을까? 걸어봐서 먹자 응 들고 와서 먹지 생각보다 푸다 엄마 나도 좀 찍을게 맥주랑 먹으면 딱 맛있겠네 맞아 그쵸? 친애기? 네 어우예 김차림 그쵸. 한글자막 by 한효정